아, 이 바르스노나 팬들은 뭔가 좀 힘들다라는 것이 이제 좀 직감하고 있습니다. 네, 바이예른과의 지금 현재의 차이는 인정을 해야 돼요. 인정을 하고서 이 팀을 자꾸 그 차비 이니에스타 메시 있을 때의 팀이라거나 메시 네이마르 수아레스 있을 때의 팀을 상상하면서 자꾸 그렇게 팀을 제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.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들은 뭐 정말 위대한 선수들이고요. 50년, 100년에 나올까 말까한 선수 내지는 선수들, 선수의 조합, 그거를 자꾸 상상하면 안 돼요. 그렇습니다. 지금은 4-4인 포메이션도 쓸 수 있어야 되고 4-2-3인 포메이션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